또 가장 많은 주의사항 중에 오일을 몸에 발라도 되냐고 물어봐요. 바르셔야죠. 오일을 바르면 빛이 나요. 오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광빛이 나요. 근데 오일을 안 바르면 검어져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굉장히 검었어요. 색소 침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오일을 사실 두피에도 발라요. 머리 감기 전에 두피에 오일 바르고 한 2, 30분 있다가 머리 감고요. 얼굴에도 에센스로 오일 에센스만 써요. 다른 세럼을 못 써요. 에센스 일반적인 길 타입은 못 쓰거든요. 몸에도 바디 오일 안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정말 몸에다 오일을 많이 바르고 자고요. 아침에는 크림의 브랜딩에서 바르고 있어요. 아로마 오일은 많이 바를수록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빛처럼 확해지고 귀해 보여요. 오일을 많이 쓰신 분은 또 귀해 보여요. 아로마 오일 임산부가 사용해도 되나요? 네,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전문가의 처방이 비롯해요. 임산부들은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 특히 아로마 테라피 협회 강사님들은 아로마 테라피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어요. 딱 정해진 처방전이 있어요. 이 태아에게 임산부에게 안전한 처방전이 있고 사용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에게는 사용해도 되지만 전문가의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태아에게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어요.